엄마이네요. 진짜 노래 너무 좋다. 나이온건의 나였으며 그전에는 리즈의 그댄 행복에 살텐데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리즈, 리즈. 리즈. 네. 발음 안 좋나요, 저? 아니, 리즈라고 자꾸 들려가지고. 리즈.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리즈씨. 아, 훅 들어오네. 다음 주 주제에 우리 영백씨가 알려주세요. 네, 다음 주 주제는 어릴 적 내가 살던 동네의 추억. 또 할 말 맞네. 언의살동추입니다. 슈키라 가족분들은 어릴 때 어떤 동네에 살았는지, 그 동네에 대한 어떤 추억들이 있는지, 또 그 시절 그 동네를 떠올리면 어떤 노래가 생각나는지 사연을 보내주세요. 슈키라 홈페이지 토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또 할 말 많아지죠. 어디서 하셨어요, 어릴 때? 저는 인천. 인천. 상곡동에. 저 군생활 인천에서 했어요. 안물? 이거 다음 주에 묵혀두는 걸로 하고. 다 우리 마지막 사연이 하나 남았는데요. 가시기 전에 소개해 주세요. 권민경 님의 사연입니다.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반주를 하던 오빠를 짝사랑했어요. 피아노 치는 옆선이 얼마나 멋있던지 제 심장을 쿵쾅쿵쾅 뛰게 만들었죠. 그 오빠를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성가대도 들어갔고 매주 오빠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희 집이 멀리 이사를 가는 바람에 저희 가족은 다른 교회를 다니게 돼서 오빠를 만날 수 없었죠. 이사하고 몇 달 후 친구를 만난다는 핑계로 그 교회에 찾아갔는데요. 오빠가 피아노를 치며 김동률의 기억의 습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목소리도 연주도 어쩜 그리 달콤한지 의자에 앉아 기도하는 척 하면서 몰래 훔쳐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고백 한 번 못 해본 짝사랑으로 끝났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 아직도 오빠가 생각나요.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신청할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멋있다. 그냥 이거는 목소리 하나로도 그냥 바로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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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피아노까지 쳐. 이기적인데? 기억의 습작 전조가 많이 있어서 피아노 치고 쉽지가 않거든요. 실력이 있으신 분이었나 보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곡으로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보내드리면서요.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시간이 짧아요. 너무 짧죠. 영배 씨와 인사도 안 하고 뒤로 좀 터서 더해요. 우리 뒤에 또 장윤주 누나 해야 되니까. 장윤주 오토방 라디오도 여러분들 청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영배 씨와 인사 나눌게요.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